현역 입타를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신체등급 1급, 2017년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겁니다. 안 씨는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며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병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 의상, 공연, 팬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직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7일 서울북부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안 씨는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했습니다. 한 남자 아이돌이 팬이 준 선물을 되판 정황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팬이 준 선물 중고장터에 파는 아이돌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이돌 멤버 A 씨는 지난달 중순께 중고거래 플랫폼에 모브랜드 제품 상의를 15만 원에 내놨습니다. 해당 거래 글에는 이번 연도 가을에 일본에서 직접 27에서 28만 원 정도에 구매했다며 한 번 세탁 후 프린팅이 까져서 안 입게 돼 싸게 올린다는 상세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아이돌 팬인 B 씨가 발견한 건데요. 판매자 A 씨와 B 씨가 나눈 대화를 보면 A 씨는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면서 연말이라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들도 많아졌다. 그럴 때 원래 제가 사고 싶은 것들을 3회에서 해소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기에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너무 짧게 생각하고 행동했다.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요. 이에 B 씨는 자신이 폭로한 계기에 대해 참으려고 했다면서도 이렇게라도 해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대부분은 팬이 준 선물을 팔다니 최악이다. 팬이 너무 불쌍하다. 저러라고 선물한 거 아닐 텐데. 들키지나 말던지. 지 쇼핑하려고 팬이 준 걸 파냐 등 아이돌에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일각에선 사과하고 해명했는데 폭로하다니 아이돌도 오죽 궁했으면 저랬겠냐. 짠하다. 선물을 줬으면 끝이지. 폭로는 왜? 등의 의견도 이어졌습니다.